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참모들과의 회의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였습니다. 형식에 대한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랐고 미흡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 참모의 입을 통해 대통령인 자신부터 잘못했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비공개 회의 때 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굳이 참모들 앞에서만 자세를 낮춘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부터 전합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낮은 자세의 소통과 경청을 약속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매도 금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비롯한 그간의 정책 사례를 거론한 뒤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와 참모회의에선 총선 결과를 두고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매서운 평가를 받은 거라며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회초리를 맞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기보단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예고된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아닌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사과한 건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 발언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개혁 같은 기존 정책 과제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해 정부 운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온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단 모두 다 열려 있다고는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야당과의 협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만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모두 다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과 소통할 때 늘 함께해야 하는 여당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여야 모두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일대일 회단보단 여야 대표단과의 회동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방향이 옳아도 국민이 변화를 못 느끼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들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방향은 대선에서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 의견에 대한 약속이라며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면서 운영스타일과 소통방식은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윤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일부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 직전 야당과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정 방향은 유지하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났다며 국민의 국정 변화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이 외면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당신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국정 쇄신 방향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들이 처음 모인 총회에선 대통령과 관련한 공개 언급은 없었고 제가 의총 당선자 총회한다고 못 봤습니다. 전달 방식이나 내용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방향이나 목표는 전반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거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를 뒤늦게 열었습니다. 성찰과 반성,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데 자기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것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데 황변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선인들이 모여 당의 변화를 약속하는 결의문을 읽습니다. 하나! 우리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기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총선 뒤 엿새 만에 당선인 총회에선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낙선자 대회도 열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사죄, 자상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만 당선인 108명 중 공천과 선거를 지휘했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9명은 불참했고 발언에 나선 당선인 8명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당정관계 쇄신 등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정관계 소통, 퇴진 이런 목소리죠? 뭐 그냥 당선자들 그냥 소회 정도? 초 재선들은 통렬한 반성이 없는 걸 지적했는데 조정훈 의원은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모두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설을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 구성엔 뜻을 모았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식과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먼저 윤 대통령 총선 관련 발언이 국무회의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비공개 참모회의 때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전달이 됐는데 뉘앙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 간단히 말하면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나온 비공개 참모회의 발언의 핵심은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모아놓고 하는 회의죠. 자리의 성격상 장관들을 대상으로 국정원형 강향에 중점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죠. 국민들 입장에선 그게 국무회의든 대국민 담화든 당연히 국민들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부터 잘못했다. 이건 참모가 전한 거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로 국민들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육성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만 전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2천 명 의대 정원이 최소한의 규모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성태윤 정책실장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더 원하는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참모의 전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통 방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대 정권도 그렇긴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다는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오늘 말한 걸로 끝내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실은 추후에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 추가 소통 기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은 아쉽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야당과의 협치가 아주 필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란 표현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보셨듯이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보다는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 방송 신년대담에서도 여당 지도부 없이 만나는 건 곤란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런 기조에서 크게 바뀐 건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였는데 CCTV를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됐던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하는 등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이 대표는 황당 무게하다고 반박한 검찰 태도를 볼 때 이 전 부지사 진술이 100% 사실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기문란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검찰이 CCTV를 공개하면 해결된다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CCTV 출장 기록 소환된 기록 당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다만 이 전 부지사 진술 이외에 추가 근거를 확인한 게 있느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레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거나 교도관 면담을 요청하고 대검찰청을 찾아가 감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총선 승리 직후 민주당이 또다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자 검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당시 이 전 부지사 조사에 동행했던 교도관 그리고 출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하는 등 객관적 자료로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당시 이 전 부지사 조사에 동행한 교도관들을 전수조사 중이라며 진술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가 검찰청을 비롯한 외부에 나가면 24시간 밀착 동행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두 명의 검찰 출석 기록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조사실엔 CCTV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자 지난 13일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출전 기록과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참석해 당선인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 사이에서 왜 다른 당에 가서 강의를 하느냐고 항의를 했다는데 총선 승리 이후 두 당 내부에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란 주제로 조언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와 당원 게시판은 제정신이냐 당대표에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적절하다고 했고 한 지도부 관계자도 정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선들 제 강의를 원하시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생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거니까요. 12석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기간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분위기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의원을 왔다 꽂은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특검법 처리 등 야권 공조를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뚫었고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시작부터 6원 가까이 올랐다가 오전 11시 반쯤 1,400원을 찍었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17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 외환당국이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하자 소폭 내린 뒤에 1,394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는 2.28%, 코스닥은 2.3% 하락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소매 판매가 좋았고 여기에다가 중동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강화되는... 당장 원화가치 하락으로 지난달 예상치를 웃도는 수입 물가가 더 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란이 주요 석유 유통로인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아 물가 안정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도 더 늦어지게 됩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도 원자재값 급등 탓에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동전이 확전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는 당분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은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을 주는 방식을 사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 우방이 중동전쟁으로 확전할까 우려하는 걸 알지만 이란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뜻이죠. 이란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 산모총장이 이란에 공격을 받았던 공군기지를 찾아 보복을 다짐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재보복 의지를 분명히 안 겁니다. 현재 언론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반격을 결정했다며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이버 공격이나 제3국 내 이란 자산 타격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났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아주 작은 행동이더라도 엄중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월과 공포 지수는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별이 된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는 편지를 띄우는 등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학생들이 나와 웃고 떠들며 공부할 것 같은 교실. 이곳의 시간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흐른 세월만큼 빛은 바랬습니다. 학생들의 흔적을 돌아보는 추모객들은 그날의 기억만큼은 바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애들이 미래세대 우리 애들은 그 고통을 겪지 말고 좀 더 희망찬 나라에서 기억식이 열린 인근 화랑 유원지. 희생된 학생 250명을 잊지 않기 위해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김현정 문지성 동갑내기는 먼저 떠난 친구들에게 하늘에서는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란다는 편지를 띄웁니다. 별이 된 친구들아, 그곳에서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하고 싶은 꿈들 펼치면서 평안히 무탈이 지내고 있길 기도해. 단원구 일대엔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도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 가족공원 인천 가족공원에서는 45명의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303명의 영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제2의 세월호 정신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 그리움과 위로, 새로운 다짐의 추모가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참사의 아픔이 가장 큰 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입니다. 이들은 사고 해역을 찾아 오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차디찬 바다를 향해 국화꽃 한 송이가 던져집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유가족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한없이 쏟아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소리에 눈물만 한없이 흐를 뿐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픔과 그리움은 오히려 뼛속 깊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면 이제 20대 후반이 됐을 아이들의 모습도 떠올려봅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는 모포신앙압 기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돼야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순직 교사와 소방관, 의사자들을 초모하는 행사가 열린 대전현충원. 딸의 묘비를 어루만지는 아버지는 죽어서도 선생님이 되겠다던 생전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도입니다. 제자들 26명하고 선생님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했는데 양측은 2조 원 재산 분할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최종 결론을 앞두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먼저 법원에 들어섭니다. 실심리 공개 예정인데 마지막에 어떤 주장하실 계획인가요? 재산 분할 금액 2조 원대로 증액하신 이유는 뭔가요? 잠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재판정으로 향합니다. 신뢰한 어떤 주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 분할 규모는 현금 2조 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양측은 노 관장이 SK그룹 자산 형성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선경에 넘긴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비자금 30억 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호선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30일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 계약 논란이 재개됐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이 당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련해서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에 관해 감사해왔습니다. 무리한 수의 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혹이 따라붙었다. TV조선 취재 결과 감사원은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대통령 경호처 부장을 검찰에 수사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방탄유리 시공업체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는지, 업체 관계자가 경호처 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성보고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TV조선에 A 부장을 대기발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대학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외대학생 등 최소 8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일대에 200실의 원룸 등을 소유한 집주인은 일시적 자금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곽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계약을 하려는데 다른 호실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과 경희대가 있는 동대문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어대 피해자 모임에선 최소 8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 부부는 신축 원룸 등 총 200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태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원룸 일부는 지난해 말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일시적 자금난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30여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도 피해 규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등교 시간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거꾸로 들고 여학생들을 뒤따라 다녔는데 출근하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이 3일간 잠복감 끝에 범행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학생 3명 뒤를 서성입니다. 휴대전화 밑부분을 잡은 채 무언가를 찍는 듯합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경찰관이 도망치는 남성을 뒤에서 덮쳐 쓰러뜨리고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해 제압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50분쯤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던 40대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곳에 차를 세운 채 주의를 살피던 남성은 여학생이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뒤따라 갔습니다. 지난 9일 출근하던 차 안에서 남성의 수상한 모습을 본 신민혁 경장은 곧바로 차를 세우고 뒤쫓았지만 놓쳤습니다. 이후 주변 상가 CCTV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흘간 잠복하다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빳빳하게 붙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찍고 있구나.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럿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곧 석 달 차로 접어드는 의료 공백 파장이 병원 밖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가 사라지면서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은 일자리를 잃었고 병원 인근 약국, 식당, 가게 할 것 없이 매출 걱정에 울상입니다. 5대 대형병원 주변을 송미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한 빅5병원에 식당 갑니다. 전체 식탁의 40%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가게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듭니다. 병원들도 휴가를 원래 안 가도 되는데 지금 손님이 없어서 휴가가 돼요. 원래 토요일날도 동영회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 이상 하죠. 병원 내 편의점도 손님이 끊겼습니다. 30분 이상 줄었을 거예요. 원래 이 시간대에 부적이었나요? 엄청나지요. 발견할 수 있을지요. 또 다른 빅5병원 앞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43년을 장사를 해서 한 분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근무해 드립니다. 구수님들이 안 나오는데... 환자들이 줄을 서 약을 타가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서울 지역 병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주문하잖아요. 여기 주변 세브란스도 한 20%? 인근 상권뿐만 아니라 간병인과 사설 구급차 업체도 일감이 줄어들어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간병인 소개 업체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병원 다음으로 크다고 호소합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들도 분주하게 환자들을 옮긴 지 오래됐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석 달 차로 향해 가면서 병원은 물론 주변 상권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시속 30에서 50km로 속도를 제한해서 노인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전국에 3,600여 곳에 달할 정도인데요. 도로에 페인트칠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단속카메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조유진 기자가 고령자 보행 안전을 점검해봤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 사이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있는지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부실로 바닥에 칠해진 페인트 표시는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도 없어 노인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합니다. 운전자가 자주 이용하는 차량 내비게이션도 단속카메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경고음이 나오지만 상당수 노인보호구역에선 속도를 늦출하는 안내조차 없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한 곳에서 30분간 속도를 측정해보니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이 15대나 됐습니다. 어린이하고 똑같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4년 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선 선택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고는 1만 921건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습니다. 지난해 길을 걷다가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보행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펜스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싱가포르처럼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령 보행자가 횡단보들을 여유있게 건널 수 있게 신호등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줄진입니다. 오늘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게 대장동 비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를 극도로 싫어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지 나흘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표 간 유착이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 관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욱 씨를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내정했다며 남 씨는 그 대가로 시장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런 과정을 이 대표에게 상세히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던 건 유 전 본부장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3년여 전 오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했던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최근 그 조카를 다시 채용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촌인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남은 임기 두 달 동안 월급을 챙겨주려 한다는 윤 의원의 해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2021년 초 오촌 조카인 A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했습니다. 사촌 이내만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엔 어긋나지 않지만 민주당 윤리규범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A씨를 면직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한 언론에 당의 윤리규범까지는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A씨가 윤 의원실 6급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윤 의원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총선 경선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패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2022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윤 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월급 약 420만 원씩을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유광희입니다. 선거철이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수막 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낭비와 공해 논란에도 왜 매번 현수막이 난립하는 건지 규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 선거 때는 보니까 유독 초대형 현수막이 많아 보이던데요. 네, 정책권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늘리면서 경쟁하듯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후보는 사무소 건물에 길이 100미터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의 한 후보는 15층짜리 건물 외벽 전면을 가리는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는데, 주민들 사이엔 공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도시 미관을 해치잖아요. 이 규격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네, 선거사무소에 거는 현수막은 2005년 규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건물 전체를 덮거나 휘감는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2022년 말 국회가 설치 제한을 없애자 현수막 관련 민원이 폭증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읍면 동별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올 텐데,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선거철 폐현수막은 1000톤 이상 발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1700톤이 넘었고, 올해도 22대 총선의 폐현수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25%에도 못 미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찍힌 선거형 현수막의 특징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못하는 현수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섞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수막의 주 성분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매립해도 섞지 않아 태우는데요. 선거 현수막 한 장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6.28kg이 배출됩니다.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결국은 석유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선거 문화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죠.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현수막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고 선거 홍보 방식도 다양해진 만큼 현수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거 보조금을 더 유용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해오던 형식적인 절차대로 쓰니까 선거운동에 효과는 없고 돈은 낭비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현수막도 그렇습니다만 집으로 종이 공보물도 오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던데 이제는 선거 홍보 방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 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칭한 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늘 발표한 올해 외교 청서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2018년 이후 7년째 불법 점거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관련해선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재단이 민간 재원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협력을 강조했는데 억지 주장 또한 되풀이하면서 빛이 바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요즘 집이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냉동 도시락 배달시켜 먹는 분들 많죠. 귀찮게 요리할 필요도 없고 나름 식단 관리도 되기 때문인데요.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해물과 고기가 들어간 덮밥과 비빔밥부터 샌드위치와 스테이크까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구독형 냉동 도시락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 매일 식단이 바뀌어 다이어트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이런 구독형 냉동 도시락 5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균이 검출된 4개 제품 가운데 3개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해썸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고 유산이나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날짜에 제조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지만 어떤 경로로 균이 유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현재 확인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천여 개 정도 제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조리된 냉동 간편식도 조리법대로 완전히 익혀 먹어야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존호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사상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누리는 황선홍호가 내일 새벽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다만 배준호와 김지수 등 해외파 자원들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해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으로 시작합니다. 슈팅과 세트피스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합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황선홍호가 내일 새벽 아랍 에밀이트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23명 대표팀이 모두 모인 훈련은 오늘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잉글랜드 브랜트퍼드의 김지수,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셀틱의 양현준의 합류가 줄줄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원했던 해외파 5명 가운데 2명만 승선했습니다. 미국에서 뛰고 있는 정상비는 경기 전날인 오늘에야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은 메달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속팀의 협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조 일본은 독일과 포르투갈 등에서 뛰는 유럽파 5명이 모두 카타르에 왔습니다. 죽음의 조를 헤쳐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축구협회의 협상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대표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으려면 3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조직력을 내세운 황선홍 호의 항해는 내일부터 3주일간 진행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신병원 수관호사는 오만하게 군림합니다. 환자가 주인이어야 할 병원에 벚꽃이처럼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월드시리즈 TV 중계를 보고 싶은 환자들이 투표에 붙여 과반히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아기 머리를 쓰다듬는 강아지 의젓하게 썰매를 타는 개 이런 걸 주객전도라고 하죠. 강아지 수염이 잘리기라도 한 걸까요? 민감한 신경이 집중된 수염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도 산이나 사막에서 간다고 가는데 결국 한 지점을 맴돌곤 합니다. 이런 증상을 링반대룡, 환상방황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민의의 심판에 따른 국정 쇄신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밝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합니다. 선거 후 첫 육성 메시지여서 뼈를 깎는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담겨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송구한다는 말 정도는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목소리는 당당했고 내용은 신발 신고 발바닥 긋듯 미지근했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데 그쳤습니다. 정작 국민이 가장 듣고 싶어 했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를 비롯해 민심을 결정적으로 돌려세운 논란과 의혹들 말입니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협력하는 자세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늘 상징처럼 따라붙는 어록이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연히 성심껏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한테는 이렇게 박절한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답답합니다 였습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며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곳곳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모레까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충천과 영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서해상으로도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이 9도 등 내륙은 한자릿수로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뉴스나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